하나님의 말씀은 주력기의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력기의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력기의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봉사자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라이드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어집사님이 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최혜정 권사님 역시 경미한 스트로크로 병원에 입원하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여러 연약한 지체들이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말씀 주력기의 19장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추레굽 후에 신해산 기슬계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위로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신 말씀인데 그것은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내용을 보시면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죠. 온 세계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다스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약속이 나옵니까?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소유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겠습니까?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어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 된다고요? 세상의 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행자제하며 욕망대로 죄악에 끌려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찬미의 제사 헌신의 제사 사랑의 제사를 드리는 특별한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열국 중에서 열국은 온 세상 나라들을 말하는데 열국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주례급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약성의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구절 주력기 19장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신약성경 378면입니다 신약성경 378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태카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양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 오직 너희는 뭐라고요? 태카신 족속 태카신 족속은 초순피플 초순사람 오직 너희는 태카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양들이요 왕같은 제사양 저렇게 19장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씀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네 가지로 나오는데 그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출혁기 19장에 나옵니다 이 네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묘사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출혁기 19장으로 방금 읽은 5절, 6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하고 또 뭡니까? 거룩한 나라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 아닙니까? 세 개가 다 내게 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열국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으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크리스토 안에 들어온 모든 신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동일한 신분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신다 하면 그 축복을 베푸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 같은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 이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이 무엇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습니까?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덕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누구와 같으신 분인지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민주에게 선전하게 하려 증거하게 하려고 선포하게 하려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행위 우리가 율법을 잘 준행하고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과 가치를 보시고 이 정도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 질 수 있겠다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만 하게 되어서 그 신분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재상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백성으로서 크리찬들로서 이런 영광스러운 신분을 부여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준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획득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을 순정해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주력기 19장 5절 6절 앞에 무엇이 나오죠? 4절이 나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력기 19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애국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4절 말씀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즉 5절 6절에 이런 언약 백성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하였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야말로 히브리 노예들로 종살이 하던 비천한 백성들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신 것은 그들이 율법을 준행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극율히 여기셔서 애국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은혜가 선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국사람에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 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서 출애금의 역사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 살면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진 신분에 합당한 실제 삶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신분에 신분에 합당한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성경이 진리인데 이것을 잘 여러분이 깨달아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자칫 율법주의의 핵심인데 율법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늘날도 율법주의가 은혜중 사람들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래도 결국 인간이 구원을 얻을만한 그런 행위 그런 의표준에 도달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냐 생각한단 말이에요 즉 구원이 근거가 인간이 행위가 되는 것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신약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구약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 오류에 빠져드는 것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9장 5절 6절 앞에 4절이 나와있다는 것 그들이 율법준수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지요 주목해야지요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너희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하나님이 백성답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축복이 주어진다는 말씀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잘 정리를 한번 해두세요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축복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그리고 축복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로운 행위와 선행으로 구원 받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될 텐데 그것도 나의 열심 나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요하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과하여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여 선을 행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377장 후렴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거기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어떻게 순종한다고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Trust and obey Trust and obey 신뢰하고 순종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 못합니다 자기의 열심은 이내 떨어져 버려요 열심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각오, 인간적인 의지로 우리는 순종하는 흉내는 처음에 잠깐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Trust and obey 그것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로 구원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베풀어 주신다고요 축복을 베풀어 주시죠 영광스러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사명을 위하여 축복은 사명을 위하여 어떤 사명입니까?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명 하나님이 누구와 같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분의 인격과 능력이 어떠한지를 세상 열방의 이방 민족들 가운데 선전하고 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은혜로 구원 받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축복을 풍성히 베풀어 주실 터인데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목적은 그 축복을 힘입어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